자 오늘 할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오늘 할 게임 새로운 게임인데 간단하게 폭탄 해제 게임입니다.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라는 게임인데요. 2인 1조라는 게임에 최소 2명 이상으로요. 자 한 명이 폭탄 해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전화통화를 통해서 저한테 지시를 합니다. 매뉴얼을 보면서요. 그리고 잘못하면 터지는 거고요. 서로 보면 안 돼. 서로 뭔지 보면 안 되고요. 자 형 형 241? 어 숫자 241. 어 썸밋 했어. 자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나 지금 화면 보고 있거든. 일단은. 넥스 눌러. 넥스 누르면. 자 메인 화면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봐. 이거 투표. 일단 이게 튜토리얼 같아요. 자 셀렉터 범. 이걸 집어서. 이거 이제 조작 설명. 어. 조작 설명. 와이어를 선택해서 자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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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뒤집을 수 있고요. 자른 거잖아요. 아저씨. 어 그래? 어디? 어디 파란색 프레스 더 버튼. 아까 위에 써 있었는데. 어. 어. 잠깐만. 셀 버튼 모듈 and press the button. rotate to inspect and side? 아 뒤져보라고 이렇게 돌려보라고. 어허. 자 이걸 상자에 놓고.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알아. 자 그래서. 이게 뭐지. 메뉴이 되기 좋은 것 같아. 옵션. 사운드. 썼으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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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알았어. 어떻게 해서 이거. 그러면 막 떠 있지 않아. 뭐. 미션. 세션. 첫 번째 폭탄. 버스. 범. 1.1 부터 시작하면 돼 1.1 1.3 1.1 1.1 부터 이거 본거 아닌건데 근데 아니 이거는 내가 예전에 했던 거야 어 어 그래서 예전 3 더 하자 자 첫번째 복장 갑니다 아니구나 어 자 첫번째 부탁합니다 그래서 1-3 이내가 5분 내로 모듈 3개 3개의 스트라이크 키스 를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어 이거는 나만 봐야 되구요 저 크로 영화 지금 보면 안됩니다 화면 껐습니다 할 것 같구요 자 폭탄 뭐죠 쏘은가요 자 켜서 불 켜서 자 봅시다 자 설명할게요 자 일단 시계가 왼쪽 아래 있어 여섯 칸인데 음 아 그리고 왼쪽 위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있고 그리고 위에는 위 카에는 선이 4개가 인데 하얀색 4개 어 하얀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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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가 있어 선이 날아와 기다려와 음한 내게 어서 4개의 침착하게 하자 빨간색 줄이 한 개 보다 많아 빨간색 줄이 어 많아 한 개보다 마 세계야 그러면 그 폭탄 주변에 시리얼 번호 있어 혹시 폭탄 주변 시리얼 번호 있냐고 내가 시리얼 번호가 음 아 시리얼 번호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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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숫자가 홀수 야 홀수 지구 니까 그러면은 빨간색 2개 보다 많잖아 어 어 아 한 개보다 많잖아 그럼 마지막 빨간 줄을 잘라 마지막 빨간 줄 잔다 자 합시다 맞아 빨간 줄을 자릅니다 어 됐어 좋았어 예 자 다음과 자 그럼 이제 왼쪽이 인해서 이 문자들을 설명할 겠죠 이 복제 앞에 자 잘 봐 자 일단 하나는 n 아니면 h 같은 느낌이고 h h 인지 n 인지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 어 그리고 두번째 버튼은 약간 그 사선 모양 사선에다가 철 2개 여기 일자 2개 하서 다 철 2개 그 약에 그냥 이제 그 우리가 뭐 1 2 3 할 때 벽에다 표시할 때 이렇게 포 표시 하잖아 아 뭐라야지 그 일자로 가오 일자로 쭉 있고 거기에 짝대 2개 이렇게 있어 알아서 일단 어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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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있는데 저거 있는데 저거 저거 소리 표시할 때 음파 저거 아 그 5 5 자 참에서 5 5 5 5 자 참에서 5 그래서 그 한글 5 5 5 1 5 어 한글 5 차례 5 그 오리할 때 그 5 5 자 참 되죠 5 자 참 됐고 그래 마지막 그 6 6 그 숫자 6 이랑 똑같아 숫자 6 이랑 거의 아 오메가래 오메가 3번째 게 오메가 4번째 게 4번째 게 6 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 6 6 하고 그 사선 사선 하고 h h 오메가 오메가 됐어 이어 허 허 허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더 있어 뭐 더 없어 그럼 이제 그냥 폴드 홀드 누르면 나야 홀드 홀드가 뭐야 제가 오른쪽 아래 홀드 버튼 있거든 홀드 버튼 어 버튼 동그란거 어 그거 잠깐만 아니면은 위에 무슨 밧데리 아니가 아니구나 홀드 홀드 어디갔어 아 여기 있다 음 시간 2분 나와서 천천히 해 어 아 으 으 으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4 으 으 으 으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 꾹 누르고 있으라 알겠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은 으 옆에서 무슨 새꺼 노란색 색이 떠 노란색 딱 타이머 그 카운트다운의 타이머에 어 어느 위치에도 5라는 숫자가 있으면 봐 아 5라는 숫자가 있으면 알았어 자 좀 더 25초대 놓겠습니다 아 아 7 6 5 지금 야 됐어 해제에 쎄 쎄 쎄 쎄 쎄 c 이런 식이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일째 여러분 뒤져 자 이거 맛보기가 맛보기 자 바로 할까요 아 좋아요 어 어 안고서 다음 거 바로 하시어 자 프리 플리 아 폼 자 이번에는 어 자 두번째 건 뭐냐 썸 딩 올 뭔가 달 같고 썸 딩이 뭔가는 새 거래 썸 딩 올 썸 딩 유 라는 느낌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when did you sing a family bomb become... 자 시작해봅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59분을 표시하고 있고요. 자 말한다. 자 형 말한다. 자 오른쪽 위에는 일단 이상한 문자들이 있고 어? 오른쪽 아래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버튼 같은 게 있어. 네모나게 말은 목걸로. 어. 그리고 아래에는 파란색 홀드 버튼이 있어. 어.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파란색으로 홀드야. 파란색 버튼인데 홀드. 하나씩 가자. 하나씩. 응.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시기가 있어. 파란색 홀드. 응. 파란색이고. 응. 시리얼 번호도 있고요. 잠깐만. 어. 노란색은 5초마다 불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져. 어. 그렇네. 일단 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 어떤 버튼? 홀드? 어. 홀드. 홀드. 자. 꾹 누를게요. 꾹 누릅니다. 뭐 하라고 떠? 노란색. 아니.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면은 아까처럼 타이머에 5 있을 때 놔. 자. 지금 놓읍시다. 됐어. 해제했고. 예. 다음꺼. 자. 그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그 모양은 형이. 모양. 모양은 마름모인데. 이 안에. 네 가지 색이. 네 개로 나눠. 직사각형으로 나눠져 있어. 어. 그래서. 위에 게. 파란색. 왼쪽이 빨간색. 아래가 녹색. 오른쪽이 노란색인데. 어. 노란색 버튼이. 5초마다 한 번씩 불이 들어오고 있어. 노란색이? 응. 그 시리얼 번호에 모음이 있어. 모음? 모음? 어. 영어 모음? 어. L, V, J, X니까. 모음? I, O. 아니. 없는 것 같아. I, O.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은 노란색이 빛나고 있으니까. 어허. 빨간색을 눌러. 자. 빨간색. 빨간색 누르고. 노란색이 빛나면서 삐삐 이랬어. 지금도 그래. 노란색이 빛나? 어. 노란색이 빛나. 빨간색 누르니까. 삐삐 하면서 노란색이 빛나. 지금도. 노란색만 빛나? 어. 노란색만 빛나 지금. 한 번? 아니. 두 번. 빨간색 두 번 눌러. 한 번 더. 지금 더 눌러. 지금 눌러. 두 번. 어. 하나, 둘. 빨간색 두 번. 어. 노란 두 번. 파랑 한 번. 이걸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빨강 두 번이랑 노란 한 번. 빨강 두 번. 노란 한 번. 어. 해제했어. 좋았어 형. 마지막 남았고요. 이제 2분 남았어. 그리고. 자. 형. 모양 하나씩 설명할게. 음. 어. 자.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약간 영어 P처럼 되어있어. 근데 P를 좌우 대칭으로 뒤집어 놨어. Q? P. P. 그러니까. 파티할 때 P. 좌우 대칭이면 Q 아니야? 파티할 때 P. 아니 Q. Q가 아니야. 약간 P를 뒤집어 놨어. 그 P를. P 대문자를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P집어 놓은 것 같아 형. 어. 알았어.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그 스마일 문양 있잖아. 그. 이렇게 혓바다 내밀고 있는 거. 그 문양이고. 오른쪽 아래에는 물음표를. 진짜 물음표를. 위아래로 상하 바꿔 놨어. 어. 그리고 왼. 물음표를 뒤집어 놨다. 물음표를 뒤집었어.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응. X하고 I를 겹쳐놨어. 그러면은. 어. 그 P 반대로 한 거랑. 어. 그 다음에 X랑 I 겹친 거. 어허. 물음표. 어허. 스마일. 됐어. 야시. 해제했다. 해제했다. 아이씨. 좋은데. 되네. 이게. 되네요 여러분. 야. 이거 너무 잘하.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쉬운데. 아. 이거. 전문 폭탄만으로. 이거 가도 되겠어. 잠깐. 지금 버퍼링이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버퍼링이 좀 심한가요? 아직도. 불금이라 그런가? 여러분 버퍼링 심하세요? 자. 일단 다음 지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자. 두 번. 이제는 두 번째. 더블 유얼 머니. 니 돈 더블? 더블 유얼 머니? 무슨 말일까? 자. 일단 가봅시다. 자. 형. 이번에는 여섯 모듈이고. 세 개의. 어. 스트라이크스? 라고 돼 있거든. 세 번 틀리면 아웃이. 어. 그러네. 여섯 개 모듈 다 있네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스타트. 여섯 개. 방금 전까지는 세 개였잖아. 이번 여섯 개입니다. 이거 큰. 이거 힘들겠는데. 이것도. 몇 분이야? 5분. 5분에 여섯 개? 위치고 아니야. 어떻게 해. 해보자. 할 수 있어. 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일단 왼쪽 위에는 파란색 홀드 버튼이 있고요. 홀드. 어. 그다음에 오르. 홀드. 됐어. 하나씩 가자고 하나씩. 형이 알겠다고 말해. 여러분. 너무하게. 어. 버튼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자.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어. 무슨 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1 나올 때. 아무 수자 1 나올 때? 어. 자. 21초 때 깨겠습니다. 5. 5. 4. 3. 2. 1. 됐어. 풀었어. 오케이. 다음. 자.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 프레스 버튼. 노란색 프레스 버튼. 아. 프레스 버튼? 프레스. 그냥 길게 누르고 있어.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떴어요. 노란색이면 5에 있을 때. 5에 있을 때. 지금 높습니다. 오케이. 풀렸어. 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중요한데요. 자. 가운데 위에 있는 거는 일단 이상한, 이상한 문자들이 있고요. 이것보다는, 어. 이상한 문자들이잖아. 방어적에 문자들이잖아. 어. 그럼 문자들이잖아. 그런데 이것보다는 왼쪽 아래 하고 아래 버튼, 아래에 있는 모듈이 둘 다 전선들이야. 아. 그럼 전선 먼저 하자. 어. 자.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먼저 말할게. 총. 몇 개 있어? 여섯 개. 그다음에 그, 색깔 수는 말할게. 아예. 내가 부를게. 노란줄이 있어? 있어. 있어? 몇 개야? 두 개야. 어. 빨간줄이 있어? 빨간줄 있어. 네 번째. 네 번째 거 짜라면 돼? 어. 네 번째 노란색을 짜랍니다. 자, 짜랍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 아래에 있는 거. 자, 세 개 있어. 총. 3위, 섬이. 3개? 빨간줄 없어? 없어. 없으면 두 번째. 두 번째 파란색 짜랍니다. 됐어. 자, 마지막 거. 마지막 이제 문자들인데 형. 자, 설명 잘할게요 형. 자,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영어 C인데 가운데 점이 있어. 어. 어. 두 번째는 영어 B야. 영어 소문자 B인데 약간 T랑 겹쳐서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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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숫자 3인데 숫자 3인데 위에 V를 얹어놨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별 모양이야. 그러면은 그 B랑 B랑 C랑 G 3이랑 별. B, C, 3, 별. 해결했어요 형. 어. 뭐야. 왜 안 끝나지? 녹색 다 떴던데? 여섯 개라 있지? 하나 어디 있어 그러면. 형.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뒤에? 어. 뒤에 있어. 쉣. 자 형이 똑같은 거야. 1분 40초 나가지고. 똑같은 문양이야. 자. 왼쪽 위에는 물음표가 뒤집어져 있고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스마일 문양이고. 응.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은 P를 그 좌우대칭으로 뒤집어놓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아래는 X랑 I랑 겹쳐놓은 거. 그러면은 P 뒤집은 거. 어허. X, I. 어허. P고 스마일. 됐어. 해결했다. 아이 쉽구만 이거. 아 쉽네. 야 뭐 쉽네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아 뭐 더 어려운 거 가져오라 그래. 가자. 이제 몇 레벨이냐. 이제 이제 2.3 레벨. 아직. 자 5분이고요. 모듈 4개고. 3개의 스트라이크 뭐 쉽네. 방문전 거 보다. 가 봅시다. 자 가보자 구요. 이보자. 실수한 치카와 서툴. 아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다큐라 그렇게 다큐라. 어. 얘는 그런 거 없어. 얘는 없어. 자 봅니다. 자 갑니다 형. 자. 자. 왼쪽 위에는 시계 있고요. 자. 맨 위에는 프레스 버튼 빨간색. 빨간색 프레스 버튼. 빨간색.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자 노란색 났어. 5 있을 때 때. 5 있을 때. 지금이야. 됐어. 해결했어. 자.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건요. 문자고요. 쉬운 거 탈게 그냥.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요. 그 방금 이제 마른 목걸 그거 있지. 어. 마른 목걸 색깔되 있는 거. 자. 어. 위에 게 파란색. 왼쪽 게 빨간색. 아래 게. 뭐가 빛나고. 지금 빨간색이 빛나고 있어. 시리얼 번호에 모음 있어? 시리얼 번호. 시리얼 번호에 모음 있냐고? 아. 있어 있어. 이 자가 있어. 어. 있으면은. 빨간색 빛는다고 그랬지. 어허. 파란 거 눌러. 파란 거 누르고요. 빨간색 노란색이 떴어. 파란 거 초록색. 빨간 거 초록색. 자. 빨강 노랑 빨강 이렇게 떴어. 그럼 파랑 초록 파랑. 파랑 초록 파랑. 빨강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파랑 초록. 파랑 초록 파랑. 오케이. 해제했어. 오케이. 끝.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문자들 말할게 이제. 자.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까부터. 자. C를 좌우로 대칭으로 뒤집어 놨고요. 가운데 점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영어 알파벳 O인데. 아래에 약간 꼬리가 다여 있어. 오케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그 한자 사람 인자 있잖아. 한자 사람 인자 닮았구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거는 영어 소문자 H 아 소문자 대문자 H 대문자 H 비슷해 휘갈겨 쓴 대문자 H 아 뭔지 알 것 같다 그래 그러면은 O에 짝대기 그은거랑 뭐라고? OOK 사람인 H 됐어 해결했어 H가 뭔가 했다 마지막거 나왔거든 마지막거 약간 좀 이상해보여 자판기 처음 보이는데 그 글씨들이 써있어 글씨들이 맨 위에 They are 이렇게 써있고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여섯가지 버튼이 있는데 각 버튼의 왼쪽 위에서부터 What 써있고 첫번째거 잠깐만 잠깐만 응 화면을 보고 스테비를 이용해 W 왼쪽 맨 밑에게 뭐야? Like 좋아하다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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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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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얼 없어 넥스트 넥스 있어 넥 눌러 어 빨간색 떠서 아예 아니 어 쉬어 너 자 다시 침착해 자 오케이가 덕구에 맨 위에 오케 어 오케이아이 이렇게 오케이아지 어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맨 위에 거 예스야 예스 예스 어 오케이있어 버튼 중에 어 있어 눌러 어 됐어 초록불 떴구요 자 맨 위에께 퍼스트 첫번째 퍼스트 덕구 좀 빠르게 할게 퍼스트 있어요 첫번째 퍼스트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유얼 유 유 와이오유 아리야 유 아냐 그 유얼 너 너희들 유얼 하자 유얼 알이 어 알리 유 있어 유 있어 눌렀 떼서 있어 오케이 됐어 자 마지막 거 자 세이스 그게 말하다 세이스 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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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 왔어요 빨리 해줘 10초 남았다고 어 오른쪽 밑에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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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으아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터졌군요 아 아 다시합시다 어 아 야 요구 오